너무 감동이었어요 저 진짜 이렇게 완전 이렇게 글썽이었거든요 근데 참고 다시 또 글썽였다가 참고를 반복했어요 짱! 진짜 짱이에요 짱! 저는 사실 그 다 좋았는데 그 세영이한테 한마디 하실 때 뭔가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서 저까지 눈물이 빈 걸었습니다 눈베셨구나? 쪼깠죠 사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지 몰랐는데 정성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뭔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어요 뭔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남은 올해도 잘 보내시고 내년도 화이팅 합시다 안녕! 사랑해요!